은생님 몇 장인지 알지? 참조가 2개에요? 참조가 2개에요? 참조가 2개 어디가요? 이게 뭐에요? 뭐지? 서버가 좋은 것 같은데 서버가 좋은 것 같은데 서버야? 서버 좀 써보는게 아저씨가 뭐에요? 아저씨가 뭐에요? 아저씨가 뭐에요? 서버가 뭐에요? 서버가 뭐에요? 아 오늘 눈이 좋아 잘 쳤어요?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징조대에다가 이 정도만 하면 되는거에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바로 평가에요 왜 이렇게 못해요? 아니 예상 한 명밖에 없던데 아니 예상 한 명밖에 없던데 틀렸어 아 맛있러 갔지? 예상 한 명밖에 없던데 예상 한 명밖에 없던데 근데 제 엘빗이 왜 나왔지? 시합 대비 그냥 틀려고 나온거 아니야? 뭐지? 신청하나 칠 데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거 아닌가 지금 아이씨 숄러 나온거지 음 시합 대비 아이씨 여기 좀 휘어라 여태 많이 가요 왈 아하 아아 나이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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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납신들의 탕수 제 숙단 엑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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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아 아 기분이 나쁘면 실력이 나와요. 안 나오지. 기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냥 기분 좋은 상태에서. 저도 기분이 나쁜 거지. 실력을 좀 봐야겠네. 뭔만 해야겠다. 실력이 안 돼야 되는데 이고 싶은 영신이라니까. 너 빨리 끝나라고 해. 지윤이. 나는 여기 아저씨 소구를 못하고 있어. 안 자계신다. 그만 푸신 안 세트도 잘 되겠지. 안 세트도 안 되겠다네. 공격이. 근데 저 아저씨가 우리 악마가 해가지고 질문해 줘야 돼. 봤어 봤어 봤어. 나 심판 교수 있지. 오우샤! 아우 싸디. 아.. 누가 먹진 않겠쪄? 이거 안 끝났는데? 들어왔어? 들어왔어? 다행히 먹던... 갑자기 먹리는 거? 먹던 거? 먹inden 다행히 먹던.. 목불가커 나 웃음이 맞죠? 내가 1패를 안 당인데 나 물 중에 한 명만 이겨 아까 시우드 아저씨한테 질 뻔했는데요 질 뻔했다고? 2대0이었는데 2대1로 6년당이었어요 네 네 타고 장치에 끼워줬어요 질? 아아아아 아하하하 한 명의 대님 2대2 한 명의 대님 이거요? 나 진짜 좋아 이거 아하시다가 춥하셔 열심히 한 명 두번째 쥐어가면 돼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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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. 준비. 준비해. 오. 저거 이긴다. 오! 와! 자, 생각해, 생각해. 생각해, 생각해. 생각해, 생각해. 확인, 지금. 확인, 지금.